자, 익명을 요청해 주신 필립왕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. 우연히 여친의 사진첩에서 여친의 전남친 사진을 발견했다. 진짜 남친인지 아니면 여친 말대로 친구인지 알 수 없다. 그렇죠. 어떻게 보세요? 전남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일단 추정이고 솔직히 전남친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남친만큼 어떤 위험한 사람일 것, 그 정도로 위험한 사람일 거라고는 약간 짐작해 볼 수 있는.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연예인인데 남친짤 느낌으로 아니면 뭐 그런 사진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? 왜냐하면 민망하잖아. 민망해서? 엄청 민망하잖아.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뭔가 지금 남자친구랑 그렇게 오래 사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렇죠. 되게 민망할 거 아니야. 그런 사진을 갖고 있는 게.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당황해버린 마음에 이렇게 해버린 거야, 말을.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짤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당황했을 수도 있고.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첫 남친일 수도 있고. 그치. 근데 사실 기분이 드럽지.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툭 까놓고 여기서 뭐 만약에 밥 먹고 있는 사진 아니면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침대에 누워서 셀카 찍은 게 있다? 좀 재수 없긴 하지 사실. 사실. 기분 나쁘지. 침대에 누워서. 내 여자친구한테 화나는 게 아니라. 이 자식은 왜 이딴 셀카를 그때 보냈던 거야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짜증이 나긴 하지. 저는 약간 화이트아웃 되는 거 있잖아. 1초동안 그럴 것 같다. 약간 멍해지는. 우와 이게 뭐지?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. 어때요? 이런 적. 이런 적? 나 있었어. 있어요? 본인이?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뭐랄까. 아까 그 화이트아웃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건데. 저도 이렇게 누군데? 이렇게 물어봤는데. 전 여자친구한테. 네. 그 친구가 완전 이렇게 돼요. 거 진짜 과장 안 못하고 진짜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냥 아니다. 더 안 물어볼게.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.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. 내 여친의 전남친이 나보다 더 잘생긴 걸 알았어. 엄청 나보다 훤칠하고. 누가 봐도 나보다 나아. 그게 나아? 아니면은 나랑 헤어진 후의 남친이 나보다 훨씬 나아. 그게 나아? 나는 전 남친. 전 남친이 더 잘생긴 게 나아. 아 낫다고? 그쵸 그쵸 그게 낫죠 그게 낫죠. 그 저 잘생긴 애 다음에 나를 만난 거 보면 나도 뭔가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.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 좋네. 근데 다음이다? 이러면은 뭔가 그 넥스트 스텝 같잖아. 그게 너무 싫어요.